아쓰 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오네요 이제 또 권총이 안들어진다? 왜 이럴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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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착용해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하고 어유 잠깐만 어 이제 패들 진동 개쩌네 왜이래 좋구요 아 그러네 더블 리얼 엄청 빠르게 해야하네 그럼 권총 늘어지네 그렇구나 오케 어 이거 일반 시민이구요 얘네도 파밍 안되는 부분 메디퀸 하나 빨아버려 그 야 극폭탄이 있으면 좋겠다 막 달려드는 극폭탄 트레일러 영상이 나왔던거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화면이 안나 얘만 얘만 죽이면 될거 같은데 머리 오케이 오픈 오픈 아 룻? 룻 아이템? 음 오케이 웹폼 파트 찾았고 이거 나 파밍 해야지 어헝 됐어 다 가져가 어 아머네 나이스 뭐야 뭐 먹은거니 야 이거 바로 멀티 못하냐? 바로 멀티 멀티 못하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싱글은 너무 재미가 없네요 매치메이킹 어디서 하는거지? 어 이거 난 진짜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과연 이거를 싱글을 2회차는 하는 BJ가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솔직히 어 내가 이런 쪽 취향이 아닌건 맞아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근데 뭐라 그래야되지? 이거 진짜 왓치통수 맞았던 그거랑 비슷해 정말 트레일러 영상 장난 아닌데 리얼 어 그게 없어 진짜 진짜 왓치통수보다 더 심한거 같은데 어 아니야 건물이 무너진거 하나도 없어 이거 봐 오늘 트레일러 창문 깨진 다음에 이거 볼래? 그냥 벽돌이야 그냥 벽돌이야 어 계속 이러니까 진행이 안돼 어 그러니까 뭘 뭘 해야되지? 뭐 이런 느낌? 어 매치메이킹 어디서 하냐 자동차 창문 깨진대요 어 신고하세요 예 게임 사기당했다고 신고하세요 여러분들 어 어허 어허 깨지긴 하네요 깨지긴 하는데 어 한 30발 쏴야되네요 어 30발 30발 열심히 쏘세요 어 어 너무했다 빨간 세모가 미션 저거? 어 어 저기로 가네 어 얘네 느낌 안좋다 그치 뭐야 와아 아 이제 쌍욕해도 됩니까? 이거 머리가 저거네 머리가 5개씩 달려있네 애들이 머리 머리를 쏘면 필요가 없는 게임이냐 그냥 몸샷 쏘는 되는 게임이야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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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 치료 됐죠 너무 아픈데 도청 5개 5개 6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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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5개 자 시청자분들은 이 방송을 보기 오신 분들은 원래 조마문 시청자분들과 싸울 수 있어요 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냥 둘 다 닥치시오 오케이 난 원래 원래 이런 쿨한 미제니까 어우 이거 뭐야 이거 뭐니 이거 왜 이렇게 패드가 진동이 장난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진동이 뭐 있었나봐 근처에 뭐 지진 났나봐 체류가 쓰였나봐 오케이 총 안 얻은 것 같죠 어허 나이스 어 이건 하나 좋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 어 이건 좋습니다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거네 서치 어리얼 포 키 키를 찾으래 이거 들어가야 되나봐 이쪽으로 이거냐 오케이 됐어 자 키를 찾았고 이제 문 따는 부분 어허 컴플리트 뭐 먹을만한 거 없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오늘 나 카페 갔어 애들아 오늘 카페 가서 고구마 라떼랑 녹차 라떼 샀어 그래서 아프리카 운영자님들 드렸어 야 뭐야 여기도 이걸 언패할 수 있네 가방이 있었어요 어 그러네요 어 워터 오케이 야 오늘 어 아프리카 운영자님 보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하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니들이 방송해봐 어 니들이 방송해보라고 시야가 형이 전략 형이 전략 시뮬레이션 얼마나 잘하는지 아냐 내가 눈깔 이상한게 아니야 어 내가 얘기했지 내가 초등학생때 노바일 사고의 전국 랭킹 8이었다고 형 어렸을때부터 게임 개많이 했어 나 카트라이더 막 무지개 손가락 이상만 넘어가고 막 그랬어 근데 내가 진짜 방송만 하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진짜 나도 어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정말 진짜 이게 다릅니다 진짜로 어 정말 달라요 해보세요 지금 이게 이걸 계속 봐야되니까 여러분들 운전 안해봤자 운전하는데 뭐라 그랬는데 차선 변경할때만 오른쪽 백밀러를 봐야돼 근데 있잖아 있잖아 계속 달리면서 오른쪽 백밀러를 계속 본다 생각해봐 그것도 아프리카 다음바 동시 채팅창을 어 그 진짜 그게 눈깔이 진짜 이게 따로 놀지 않는 이상은 내가 뭐 진짜 영화 기생들처럼 누구한테 감염돼가지고 눈깔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안돼요 어 이게 오른쪽 백밀러를 보면서도 나는 계속 운전을 해야된단 말이야 어 이게 안된다고 그건 잠시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야 내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걸 계속 봐야되는 거야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죠 어 여기 뭐 하네 오오오오 미친 아이 미친 이 자식들은 내가 들어올 때 터트리고 날냐 여기냐 그래 나한테 맡겨 내가 이 시대의 낑스맨이다 어디든 낑겨주겠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오 여기 좀비도 뛰어나올거 같지 않냐 어 뭐야 뭐 진짜야 쟤네도 좀비야 뭐야 저거 움직임 왜저래 저거 뭐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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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얼 됐어 아 그건 아직 못쓰네 굴러가는거는 멋있게 굴러가는거 못쓰네 어 수류탄 얘기해주지 물수류탄이라고 얘 아마 피가 어 이건 좋네 어 이건 현실적이다 안녕 어 너는 머리가 4개 달렸구나 넌 머리 몇개 달렸니 가만히 있어봐 너도 머리 쏴줄게 이러봐 아 잠깐만 얘부터 쏴줄까 하나 둘 어어어 아파 아파 어어어 아파 너무 아파 휘먹어 머리 내밀어 사용하지 않은 스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키포인트는 어 가만히 있어봐래요 여깄네 아 이게 지금 이거는 보자 아 펄스 이거 탐지기고 어 어 근데 메디컬에 탐지기가 있어? 그리고 아 이게 그 던지는거구나 아 그럼 나 이거 배워야겠다 잠깐만 이게 뭐지 어 이거 수류탄이네 아 이게 갑바네 어 이게 알비고 아 알비는 잠겼네 잠깐만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는거 같던데 지금 내가 이거 착용했단 얘긴가 어 개이더어 아까 죽은거구나 어 어 더 좋은게 많네 어 좋았어 개좋은거 많았네 총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아마 데미지일테니까 이걸 써야겠구나 어 뭐지 아 이미 제 종굴로 지정이 되어있었네요 여기서 아 소음기 어 어 어 어 어 이거는 뭐 엑스 장착 어떻게 하는거니? 이제 그만 토론은 닥쳐 나한테 집중해 오늘 하루하루 하루만이라도 게임충들은 제발 나를 보러와 니들은 평소에 오지도 않으면서 신작하면 꼭 그렇게 와가지고 이거 어디서 사요? BJ님 제발 한번만 얘기해주세요 이거 얼마에요? BJ님 이거 어디서 사요? 왜 이게 금지거에요? 아 이 BJ 개 재수 없네 얼마에요라는걸 왜 금지거를 해놨어 내가 계속 들었다가 쌍뇨 먹습니다 나중에는 또 여러분들도 정말 저한테 마음 상처 많이 주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10초만에 나쁜 BJ를 만들잖아 그치? 가만히 게임하고 있는데 나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신 분들이야 이 게임 얼마가 금지올걸 아마 뭐하는거죠? 뭐 사람을 가지고 어 아 야 구조하래 구조 오케이 어파야 어 잠깐만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우와 아 이런것도 있네 이게 아까 그거거든 내가 업그레이드 한거야 자 어 느낌 개 안좋다 와 야 잠깐만 여기 빨강색 지역이거든 이거 떠야돼 어어 그렇지 않았어 아냐아냐 이거 이거 넘어 전투방식은 이제 좀 이해가 돼 어 너는 머리가 11개 정도 달렸구나 친구야 아 진짜 그냥 몸샷 해버려 이씨 이게 습관이 돼서 자꾸 머리에 대는데 의미가 없어 그냥 몸샷 하는게 어 유야 진짜야 어 데미지가 훨씬 나 야 하하하하하하하 야 몸샷이 훨씬 난데 어 진짜 죽이기 쉬워 어어 근데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일수도 있는게 원래 주인공 헤드샷을 안맞거든요 근데 얘네들만 이때까지 헤드샷을 맞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머리가 20개씩 달린거지 나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니까 어 얘네들도 그렇게 되는거 같다 어 야 체류가스 맞았다가 진동 장난 아니야 보여줄게요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나요 우와 야 대박이야 장전할 때 있잖아 방금 뭔가 그니까 방금 이거 되게 진짜 희한하다 내가 장전하면 소리가 안나는데 캐릭터가 직접 장전하면은 막 경고음 같은게 나 폐드에서 막 진동이 막 나 어 막 이런 이런 시스템은 새롭네 어 어어어어어 뭐야 얘네 왜이렇게 쎄 대박인데 여기 왜이렇게 애들 개맞네요 매치메이킹이 보였다고? 아 이게 설마 그냥 지역에 매치메이킹 있는건가? GT처럼 진짜? 매치메이킹 보이면 나 꼭 말해줘